다니엘 후에마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실시간이 열렸습니다. 나의 자아 때문에 제가 쓰러지지 못했습니다. 성냥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나의 자아가 강한가 봅니다.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주님 저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부러지질 때 금식하며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.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. 주님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.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.